한 달 전 노을이 생일날 응가를 잘 안 덮는 노을이를 위해 생일선물로 자동화장실을 선물해 주었다 과연 잘 사용할까? 그동안 익숙해질 때까지 수동으로 사용했는데 드디어 응가를 쌌다 그래서 오늘 자동으로 사용해보기로 하였다 과연 고양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참고로 광고는 아니다 올해에서 응가를 분리해내는 자동화장실 고양이들이 호기심을 보인다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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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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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